찜통 더위! 사람도 견디기 힘든데 심지어 털이 많고 땅구멍은 없는 우리 애들은 아유 더워! 어떻게 좀 해봐요! 얼른 시원한 반려동물 쿨 침대를 마련해주세요! 호텔급 침대! 푹신한 쿠션! 고급 자가드 원단에 강화 스티로폼 아이스팩 깔고 그 위에 에어메시 방석까지! 냉기가 쫘아! 쿨 침대에 있고 없고! 어머나! 차이가 이렇게나! 참 좋은 반려동물 쿨 침대! 너무 시원해! 특허까지 받았다구요! 아유 개시원해! 이제 좀 살겠다! 아유 어쩜 이렇게 시원하다 양! 저도 개엄마인데요! 얘들은 털은 많은데 땅구멍이 없어서요! 요즘 같은 더위에 사람보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! 그렇다고 선풍기 에어컨 좋은 일 틀어놓고 외출하기도 걱정되셨죠? 자 바로 이겁니다! 참 좋은 반려동물 쿨 침대! 선풍기 에어컨 따로 안 틀어도요! 얼마나 시원한지 호텔 침대가 따로 없어요! 얼른 우리 아이들 시원한 여름 쉼터를 마련해주세요! 푹푹 찌는 여름! 창문 열어놓고 외출! 선풍기 돌려놓자니 걱정되고! 에어컨 틀어놓자니 전기세 폭탄! 이제 참 좋은 반려동물 쿨 침대로 시원하게! 금방 미지근? 노! 아이스팩을 강화 스티로폼이 감싸 더 오래 단열 본행! 통풍 잘 드는 에어메시 방석까지 그 위에 쳐! 선풍기 에어컨 안 틀어도 온종일 시원하게! 반려동물용 체온 조절 매트 장치로 특허받은 핵기저 쿨 침대! 전기 사용? 노! 전기료 부담이 없고요! 에어컨 따로 안 틀어도 너무 시원합니다! 별로 걱정? 노! 바람 잘 통하는 에어메시 방석이라 늘 뽀송뽀송! 시원하다 뿐이냐? 뽀송뽀송! 아이 좋아! 더러워지면 간단 분리! 샤워기로 물 뿌리고 털면 끝! 세척도 간편! 위생 오케이! 바닥면 미끄럼 방지로 더욱 안심! 초경량이라 이동도 간편! 여름에만 노! 겨울엔 아이스팩 대신 핫팩을 깔아 따뜻하게! 봄 가을엔 에어메시 방석으로 그적하게! 멍이도 냥이도! 1년 365일 행복! 아휴 우리 애가 더위를 많이 터서 해줬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떠나지를 않아! 진작 해줄걸! 에어컨 종일 틀어놓을 수도 없고 더운데 애 혼자 두고 출근하기가 미안하고 걱정돼서 그래서 해줬어요! 오우 시원해! 개 좋아! 아이 시원해!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냐! 오늘 참 좋은 반려동물 쿨 침대 50% 특가 찬스! 중소형견용 중형 사이즈를! 대용량 아이스팩 하나에 하나 더! 단 39,800원! 잠깐! 지금 주문하시면 에어메시 방석을 하나 더! 세형견용 특대 사이즈도 대용량 아이스팩 두 개에 두 개 더! 에어메시 방석까지 하나 더 드리면서 단 59,800원! 50% 절우의 기회! 지금 전화주세요! 엄마, 아빠! 더운데 빨리 전화 안 하고 뭐 하세요? 여름철 반려견 열사병 주의보! 사람보다 체온 높은 반려견! 1, 2도만 높아져도 생명 위험! 우리 고양이 더위 머글라! 멍냥이 두고 출근 어쩌나! 더위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! 얼른 시원한 반려동물 쿨 침대를 마련해주세요! 얘들은요, 이렇게 털은 많은데 땀구멍이 없어서 체온 조절이 어렵대요! 얼마나 덥겠어요! 그래서 건강도 많이 상한답니다!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! 참 좋은 쿨 침대 얼른 해주세요! 시원하지? 잘 터지고 곰팡이! 비싸고 무겁고 노! 수입산 노! 100% 국내 제작 품질 안심! 사람이 올라타도 튼튼! 공인기관 안전 테스트까지 완료! 바람 잘 통하는 에어메시 방석이라 늘 보송보송! 간단 분리! 간편 세척! 위생 오케이! 바닥면 미끄럼 방지로 더욱 안심! 호텔 침대만큼이나 고급 자재로 100% 국내 제작! 겨울엔 핫팩으로 따뜻하게! 1년 내내 쓰니까 가성비가 끝내줍니다! 더구나 오늘 초특가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! 얼른 시원한 반려동물 쿨 침대를 마련해주세요! 선풍기, 에어컨 안 틀어도 온종일 시원하게! 반려동물용 체온 조절 매트량치로 특허받은 획기력 쿨 침대! 여름엔 아이스팩으로 시원하게! 겨울엔 핫팩을 깔아 따뜻하게! 봄, 가을엔 에어메시 방송만으로 귀족하게! 멍이도 냥이도! 1년 365일 행복! 아이 좋아! 오우 시원해! 개 좋아! 오늘 참 좋은 반려동물 쿨 침대 50% 특가 찬스! 중소형견용 중형 사이즈를! 대용량 아이스팩 하나에 하나 더! 단 39,800원! 잠깐! 지금 주문하시면 에어메시 방석을 하나 더! 대형견용 특대 사이즈도 대용량 아이스팩 두 개, 두 개 더! 에어메시 방석까지 하나 더 드리면서 단 59,800원! 두 세트 다 구매시 만원 더 추가림까지! 반려동물 쿨 침대 50% 저루의 기회! 놓치지 말고 지금 전화주세요!